끌고 있는 조국개혁당 조국개혁당 을 위한 그런 비례투표이자 비례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조국당을 사랑하사 조국당 에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확보된 위조 및 유령사전투표자 수 그러니까 사전투표소에서 오지 않은 분들을 이용한 가공의 헛수 사전투표지수를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으로 많이 더해준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무려 700만 표를 획득해 가지고 의석수가 몇 갠가 그렇게 아마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국시에 대한 호불호 문제는 제가 별로 없고 다만 제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은 것은 조국시 아마 고소건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고발을 한 적이 있고 조국시가 개인적으로 고소를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문제는 다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제가 나스 자란 나라를 위한 그런 임무이자 역할은 배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불법 그리고 사기를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무슨 누구 때문에 그렇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22대 총선의 비례대표라는 것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조국개혁당을 위한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차근차근 보시겠지만 제외국민투표 제외국민투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해외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소가 되게 총영사관에 마련될 겁니다. 그러면 총영사관에 가면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면 비례대표 용지하고 그다음 지역국 국회의원 용지를 함께 받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비례대표 선거인 수하고 비례대표 투표자 수 그리고 지역구의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두 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수백 표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관립위원회가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제외국민투표의 비례대표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가 100표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구의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는 50표인 경우입니다. 그 50표 차이가 난 겁니다. 그 원인이 뭐겠느냐 그렇게 보게 되면 숫자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숫자를 막 조작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조작을 했을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들 득표수를 끌어다가 또 저거를 메우고 이런 과정에서 예를 뭐가 발생했는가 하니까 이제 큰 그런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선거관립위원회가 답변을 해야 되고 선거관립위원회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한두 표 차이가 아니고 수백 표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소위 전산조작을 통한 선거 데이터의 그런 마사지 작업이 아마도 제외국민투표의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의 격차를 낫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에서 130만 표의 무효표가 발생해 가지고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 그다음에 조국개혁당 4당이 무효표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130만 표가 발생을 했는데 그 130만 표의 무효표가 왜 발생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그런 생생한 사례도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이 무효표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거인수는 투표에 참가한 사람과 그리고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기껀표죠.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은 투표자 수고 투표자 수는 정당별 득표수하고 무효표의 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선거인수라는 것은 정당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인 겁니다. 그런데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30만 표라는 것은 통상 일반적으로 역대 선거에서는 투표자 수의 1% 정도가 무효표가 발생했는데 이번 비례대표에서는 4%가 발생한 겁니다. 그 무효표가 왜 발생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곧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실 건데 조금 짧게 말씀드리게 되면 어떻든 간에 득표수를 전산 조작을 해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그러면 그다음에는 4박 5일 사이에 준비된 위조투표를 투입해야 된단 말이죠. 위조투표제를 투입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위조투표제를 투입하는데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쇄소에서 이런 데 사전투표용지를 프린트 인쇄한 다음에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계속 모죠. 더블당 1번만 찍으면 되니까 기표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개가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1번하고 무슨 8번인가 9번인가. 그걸 나누어 가지고 정확하게 매수를 맞춰야 되니까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종의 휴먼 에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거를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이 이제 뭐 공병호 tv가 워낙 탄압을 받기 때문에 많이 못 보신 거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제 해운대구하고 종로구에 대한 그런 비례대표 조작의 실상을 정하는 4개의 콘텐츠는 좀 공유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이 실상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요지는 첫 번째는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을 선거 데이터로 밝혔고 그다음에 무효표가 양산되는 과정을 또 선거 데이터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선거를 조작하신 분들이 위조 투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종로구처럼 더불당 40% 조국개혁당 60%로 표를 분산해서 배분하는 그런 제조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 투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무효표가 선거규모다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무효표 예를 들면 100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120장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0장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0장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효표나 기껀표로 많이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문제를 현장은 목격할 수가 없었지만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비례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는 해운대 갑 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해운대 갑 을을 합산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이번에 제야 전문가께서 수행을 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해운대 갑과 해운대 을의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니까 해운대 갑은 화끈하게 조작을 했고 만 표 정도를 집어넣었고 또 해운대 을은 이렇게 한 6천 표 정도 집어넣었네요. 그러니까 한쪽은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 한 장을 더하는 방식이었고 다른 한쪽은 5장 5명이 올 때마다 6명인지 5명인지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 한 장을 이렇게 더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왜 현재 국회의원 후보들 국민당 후보들 가운데서 전부가 다 몸을 사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벌벌 기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이미 국민의 나라는 아닙니다. 국민이 주권을 빼앗긴 지가 오래된 거죠. 그 실상을 해운대 갑하고 을의 선거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